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장 우리의 전략 파트너 와우넨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CPI보다는 먼, FOMC보다는 가까운 하루입니다. 금리 동결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또 하락 반전한 시장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도 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미국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부터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CPI가 긍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 4.0%라는 그럼 앞으로 3%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는 선반영됐던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닉게이 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보았권이라든지 또는 강보암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밤에 금리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7월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선반영은 좀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바로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FOMC 선반영이라는 부분으로 잡아봤고 오른쪽 목군들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제 꼭지 쳤기 때문에 대부분 종국도 하락할 것 그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빠졌을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 번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 번 같이 보시면 오늘 리튬의 상당 부분 이슈입니다. 희한하게 참 정신의 전문가들에 대한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또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 포스코는 별 볼일 없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저희는 포스코가 그래도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포스코가 다시 한 번 더 맞습니다. 올라가면서 리튬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산의 리튬 착공식이 개최가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를 나타낸 모습들 그리고 최근까지 잠잠했던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장중 4%에 대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오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는데 금량이라든지 강원에너지, 미리나노테 이런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리튬 염호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길게 볼수록 우리가 충분히 재평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포스코그룹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탄살리튬 가격이 한 달 사이 한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오늘 상승의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 코스모학이라든지 성일 하이텍에 지금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자원 고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원 빈공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라든지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회수율이라고 하죠. 이런 회수율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주가에는 제한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딩스가 이런 리사이클링에 대한 분야에 대한 지분도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폐배터리 관련주를 살 바에는 포스코딩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엔터주입니다. 오늘 하이브와 JYP 엔터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죠. 끝없이 오르는 엔터주입니다. 네,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엔 2분기 우리가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적적인 언행 스프라이즈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대형사들이 최종적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면 최근 들어서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권들이 RBW라든지 또는 FNC 엔터 같은 기업들도 바닥 권역에서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바뀌고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올해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큰 조정폭을 보였던 Y지엔티테인먼트 Y지엔티테인먼트가 목표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도 10만 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만 원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8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목표가를 재조정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기다려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 저희 엔터주의 원픽이었던 Y지엔터 아직 10만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전고체 배터리도 조금 강세죠? 네, 도요타발 전고체 배터리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2027년도에 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매년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가 바뀌냐면 상용화되는 시기가 바뀝니다. 점점 뒤로 늦춰져요. 작년에 우리가 도요타가 얘기할 때는 2025년도에 상용할 것이다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2년 뒤로 늦춰져가지고 2027년도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2027년도 목표를 하고 있는 기업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SDA 같은 경우에도 2027년도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 LG NL 솔루션은 2028년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 바로 수원에 있는데 거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연구하고 있는 단지를 벌써 연초에 두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SDA 관련주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진 전기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8%대 강세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현재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충분히 받고 있고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시가총이 조금 더 가벼운 종목군 거기에서 마진 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이슈가 된다면 일진 전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20% 이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도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추라야 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대시세가 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봉이나 주봉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월봉상에서 추세적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시세에 대해서 좀 더 긴 시세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2분기 실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7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는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면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재룡전기도 반드시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와 함께 재룡전기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전고체, 우리가 일반적인 배터리와에 대한 차이는 결국 전해액에 대한 부분을 전고체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유동성은 줄이되 거기에 대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겠다. 그리고 밀도를 높여서 주행거리를 늘리겠다는 게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래서 조금 더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 일단 공정장비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전국공정이라는 TSI나 또는 CIS, PNT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들은 당연히 상용화를 2027년, 2028년, 2029년도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수화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시생산에 들어갔던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LTC라는 기업이 조금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없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고 해서 양극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원픽 전국공정장비 TSI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4월 겸에 원픽으로 들고 오신 종목이거든요. 그때 상한가를 가면서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한 종목인데 오늘 또 들고 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4월 18일 당일날 상한가에 달성이 되면서 그 다음날 또다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공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배터리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만드는 경우고 그중에서도 믹싱 공정이라는 것에 안에 양극재, 응극재, 전해질, 활성화 물질이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믹싱 공정입니다. 그 믹싱 공정은 국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바로 TSI입니다. 국내에서 3사와 현재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충분히 시장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TSI가 1차전 목표가는 한 16,5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12,800원 제시해드리면서 지금까지 그건 왜 부진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항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리스크가 조금 더 가려졌다고 보고 재평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TSI입니다. 오늘장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